자, 여러분들 진단 들어갈게요. 정키몽키메잉. 부리부리 박사, 부리부리 박사. 와, 연예인이야. 이생 언니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우리. 양만 닥터. 여사부. 두피에 좋아질 수 있는 음식을. 콩시다, 콩시다. 검은콩. 시금치. 달걀. 불기름이 났죠? 간마리놀린상과 오메가로 확 죽여주는 거예요. 흙줄이 한 번 죽을 거예요. 6개월을 드셨대. 어머머리가 띠처럼 더. 보여줄 수 있는. 늦었자마자 눈을 떴다고 해라. 아이, 왜 안 뇨.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와! 3명. 3명.